강서구의 대표 어린이 축제인 동화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취소되면서 지역 내 어린이들의 아쉬움이 컸었는데요.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16일 랜선으로 떠나는 동화여행을 개최합니다. 이번 동화여행에서는 먼저 16일 오전 10시 매직드로잉 가족국 두들팝이 공연됩니다. 본 공연은 16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. 또 독서와 퀴즈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온가족 퀴즈쇼가 실시간으로 열립니다. 온가족 퀴즈쇼는 강서구 통합도서관 회원 중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미래가 온다 바이러스와 쓰레기의 행복한 여행 도서를 읽고 참가하면 됩니다. 이외에도 8개 도서관별로 부릉부릉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, 유리병 조명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마련됐습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나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